네, 갈 수 있어. 양말 신고 지금 갈 수 있으니까요. 어, 아기의 양말 신었는데? 갈 수 있어. 지안이 갈 수 있어요. 지우가 이리 와! 해봐, 지안이. 이리 와, 지안아. 오빠 따라와. 오빠 따라오래, 지안이. 가봐. 바로 여기야. 여기는 오빠의 지능 창구야. 지안아, 왜? 왜? 지우가, 아기 양말을 벗겨줘봐. 알겠어요. 지안아, 오빠가 양말 벗겨줄게. 안돼! 지안이 안녕. 엄마한테 줘. 지안이 양말 벗었다. 오빠 따라가봐, 지안이. 끙끙끙 지안이 안녕. 오빠 어디있어, 지안이. 여기있어! 지안아! 지우야, 예쁘게 말해, 예뻐. 응? 오빠? 지안이, 또 와. 지안이, 또 와. 야야야야. 지안이 오빠. 지안이, 내려올 수 없으니까. 엄마가. 응. 올라와서. 지안이 내려줘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럼 지안이가 또 다시 올라와. 지우가 저기 끝까지 가봐. 그럼 지안이가 따라가지. 지우가 저기 끝까지 가봐. 오빠 간다. 오빠 간다. 오빠 간다. 오빠 어딨어? 응. 오빠 어디있어? 오빠 저기있어. 지안에도 가봐. 지안이들 가봐. 지안이들 가봐. 어? 오빠한테 가봐 지한이도 지우야 사랑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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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